미국의 총기와 관련된 사고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그것은 총기와 관련된 사고사건입니다 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에 여행을 해보면 총기사고라는 것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정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미국의 총기사건 사건은 좀 빈번하게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렇게 하면 좋은 이미지와 함께 총기사건 왜 미국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최근 총기사고입니다 8월 3일 텍사스주의 엘파소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나서 20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8월 4일에는 새벽에 오하이오주의 데이튼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이 또 숨졌습니다 24시간 동안 29명이 숨지고 또 추가적으로 총을 맞았던 사람 가운데 2명이 숨졌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31명이 죽은 셈입니다 엘파소 사고는 좀 충격적입니다 8월 3일 오전 10시경에 공격형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대형 소매점인 월마터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점은 계약을 앞두고 학용품을 구입하던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여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총기사고 10위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월마트 밖에 있던 경찰이 즉각 대응해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범인을 붙잡았는데 범인은 20대 백인 청년인 패트릭 클루시어서로 판명이 됐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미국 총기사고의 실상 실상 언론이 비추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총기사고가 난무하냐 이 문제를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약자로 CDC입니다 이 기간에 의하면 2017년도 총기 화기류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만 9,773명입니다 매일 109명이 총기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에 의하면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서 총기로 인한 사망이 미국의 경우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 한 3배가량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총기사고는 과장된 면도 적지 않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의 60%는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5센트 이상이 총기를 사용한 살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뉴스거리가 되는 국제면을 장식하는 그런 집단 총기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07권의 집단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기를 이용한 집단 사고는 단연 그 언론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 하면 총기사고를 연상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시죠 총기사고의 국제 비교에 관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 드립니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범죄 예방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기관은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범죄에 관한 전문가인 존 로트 교수가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총기사고나 범죄 등에 관해서 사람들의 편견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 100만 명당 집단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입니다 이 비교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연년방 국가와 유럽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는 1.888명으로 기록했는데 아마 인구 500만 정도 되는 국가에서 왜 그렇게 높은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예외적인 학생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뛴 겁니다 노르웨이가 원래 1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는 노르웨이가 현재로서는 1위입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세르비아가 0.381명, 프랑스가 0.437명, 마케도니가 0.337명, 알바니아가 0.206명, 슬로바키아 0.185명, 스위스 0.142명, 핀란드 0.132명, 벨기에 0.128명, 체코공화국 0.123명 그 다음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11위에 속해 있습니다 100만 명당 0.089명이 사망하는 11위권에 속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질문 세 번째 보시죠 미국 총기 사고의 국제 비교 조금 더 넓혀가지고 유럽 국가라는 연년방 국가를 넘어서 좀 더 넓게 보면 어떠냐 이것은 미국 워싱턴 대학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도 10만 명당 4.43명이 숨졌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28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10만 명당 0.47명이 사망한 캐나다의 9배 높은 수치죠 그 다음에 0.15명이 사망한 덴마크에 비해서 29배 정도로 여전히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이 통계는 좀 더 많은 그런 세계 각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거의 1등입니다 2등입니다 2등 베네수엘라가 10만 명당 42.15명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아마 이제 무질서하고 정치 경제적 불안하니까 치안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1위 국가는 미국 국경의 인민자 형렬 캐러변으로 도착하는 엘살바드로가 43.11명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베네수엘라가 42.15명 3위가 과테말라로 29.61명 4위가 온두라스로 24.66명 5위가 자메이크로 23.57명 6위가 콜룸비아로 22.40명 7위가 브라질로 21.68명 8위가 바하마로 20.60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렇게 개인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가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필리핀하고 태국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요 총기 사고가 필리핀이 10만 명당 9.2명입니다 태국이 3.71명 정도니까 이 수치는 중남미 국가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낮은 수치죠 그만큼 중남미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포퓰리즘을 알려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10만 명당 42.1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총기 사고에 관한 상위권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있다 왜 미국에는 총기 규제가 힘든가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땅이 참 넓습니다 넓다는 표현을 다모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기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잡아서 미국의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이유 최근 동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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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